안녕 오늘 도시락 싸서 첫 풍 가게였거든요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나 도시락과 커피 까지 안녕 미안해 늦어서 가시죠 오늘 청청 택시험 간다 하하하하 그거 혼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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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싸워가지고 그걸로 보풀곡이에요? 안보이는 봉투에 담아서 보풀곡으로 추천해서 먹을 겁니다 오 재밌겠다 참고로 제꺼 먹는 사람은 좀 고통스러워 보인다 뭐 좀 됐지? 뭐지? 고추냉이 사다비를 하나 많이 드세요 그런게 낫다 네이버에서 사다리 있잖아 아 종이 있는데 어? 종이 있어? 아 종이 있어? 나요?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안 먹으면 된다 나 5번이라 했는데 3번 어? 3번이라고? 7번 3번 이게 3번 7번 7번 이게 7번 7번 우와 7번 좋은데? 괜찮은데? 밥 만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오 커피도 있어 커피도 있어 나는 맛있다 커피도 있어 야 너도 이거 이거 만들었어? 아 대박 오 이걸 만들었다고 대박 사온 거 아니야? 아니 물질샷까지 있어 다 까봐요 다 까보세요 아니 일로 오세요 너무 멀지 않아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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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하다 뭐가 내려가 난리 신났죠 사진? 나 지금 영상인데? 대박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와가비도 하던데 와가비도 하던데 와가비도 하던데 이게 맞죠? 맛있어요 아 신경해 아 허리 아파 아 여기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아 꺾었다고 그래가? 지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너무 귀여워 Au belki 너무 귀여워 아이돌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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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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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